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 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 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 교훈은 어부라는 명사입니다. 일본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라는 조사를 넣어야 합니다. 리는 이익이라는 명사입니다. 어부의 이익이라는 의미입니다.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이익을 가로챈다는 의미입니다. 한국어로는 어부지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. 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 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 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 교훈어 리 어부의 이익